안녕하세요. 제가 어릴적 생각을 해서 이 진검 이게 얼음 빙판 옆에 보이지에 어릴때를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머 여기 여기에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보이시지 얼음 얼음 이렇게 얼음 자 진검다리를 생각해서 제가 저기까지 한번 걸어 가 보겠습니다. 오마이갓 오 마이 갓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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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보세요 여기 여기 요만큼은 얼었어요 요만큼은 얼었어요 오 마이 갓 오쩌쩌쩌 오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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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 요 얼었지예 으쩌쩌쩌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 걸어가겠는가 모르겠습니더 무수보예 어허 오 예구 오구 제가 원래 겁이 많습니다.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야, 아직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엄마야, 아이고, 무섭네. 무섭네, 얘. 오 마이 갓. 아이고. 엄마, 아이고. 제가 저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가 원래 겁이 많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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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피를 끓는 시간 헬멧을 끓는 시간 양자 사유 마치 마치 제가 버스를 타려면 저쪽 홈불에서 저쪽 위로 올라가야됩니다 키타라떼님께서 가르쳐주시더라구요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안좋은 소식을 들어서 잠시 실방을 했는데 키타라떼님께서 가르쳐주시더라구요 저쪽에 홈불에서 보이시지요 여러분 저쪽에 가서 마산 가는 버스를 타라고 키타라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우리도 손정민이 정말로 일반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스패나와 많은 응원해주시고 계시지예 정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간채우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고마운 우리 일치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들 응원들 해주이소 그리고 오늘 밤은 우리 일곱시에 썬프라월 김해토끼타님 실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견 아이들 길랑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썬프라월 김해토끼타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실방 때 와서 제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시고 좋은 말씀 응원 좋아요 응원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노란 장미님 늘 감사합니다 늘 정말로 제가 눈물이 나올 날이에요 우리 노란 장미님 늘 작은 일이라도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썬프라월 김해토끼타 언니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님 제가 부족한데 많은 응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세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만나예 안녕히 계이소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눌러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